모처럼 영상통화 아니고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였는데 내가 멍청한 짓 하는 바람을 며칠을 날린 거야 괜찮아 오해할 만했지 뭐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 잠깐 앉자 나 사실 미국에서 너무 힘들었어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시차 때문에 연락도 어렵고 그랬어?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사실 너 방송국에서 인기 많잖아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해 난 너밖에 없는데 그래서 네가 화낸 것도 이해가 돼 실은 너도 불안한 거잖아 그건 그렇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난 미국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넌 특파원 계속 떨어지고 잠깐 무슨 소리야? 설마 헤어지자는 말은 아니지?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하경아 자 거절하면 죽은 뿐이야 무조건 어깨이지 고마워 평생 살자 만변하면 죽는다 오늘부터 살까? 오늘은 안돼 아 왜? 내일? 안돼 아 왜? 언제? 아 몰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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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